고속도로에서 이틀밤을 보냈는데 통영역도 더 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링보에 사는 중국인 구독자가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원래는 황산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약간 내려와서 돌아서 갑니다 자 또 샤워를 하고 났으니까 또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링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인 구독자 저 중국인 구독자도 있어요 만나러 갑니다 출발 고속도로에서 이틀밤을 보냈는데 통영역도 더 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가면서 한번 봐야 될 거네요 한국은 14시간 지나면 통영역도 더 내죠 다산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보에 왔습니다 이어가 우와 189원 189원? 189원? 왜 이렇게 189원이냐 어? 뭐야 돈 더 내라는 말은 없네요 24시간 지났다고 더 내라고 하는 거 그런 말 없었으니까 팔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통행료가 189원 냈어요 1대 200으로 하면 3만 8천원 한국돈 3만 8천원 한국돈 3만 8천원돈데요 그 큰 해상다리 통행료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도 그렇지 한국돈 3만 8천원 150km 오는데 우와 엄청 비싸네 고속도로는 못다닐 것 같아요 고속도로는 못다닐 것 같아요 고속도로는 못다니고 국도로로만 다닐거에요 이제부터는 오늘까지는 한국에서 온 구독자분하고 계속 다녔고 또 여기 닝고에 있는 구독자가 오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오는거 그래서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다녀야 해서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다녔는데 앞으로는 바쁠거 없으니까 일단 국도로만 다닐거에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는대로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중국은 중국은 다 좋은데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관광지 입장권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도착 일참 되어서 펜시 일참을 정리하는 입장료 그만큼 사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새 옷 Зна리 하이라 하하하하 차량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직접进去? 네, 네 와, 진짜 너무厲害 이렇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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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 이 차에? 오늘 날씨가 20년동안 전투cek 20년 동안 전투재 우대 이렇게 이게 이게 이건 한강입니다 네, 이게 한강이네요 그지금까지만 있는지 알아요 그지금까지 다 못해 그지금? 그지금까지? 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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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에 도든 영상이 더 잘 어울려 영상이 더 잘 어울려 응? 제가 영상이 더 잘 어울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너무精神 너무精神 오케이 오케이 이것은 차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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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네가 드셔라 네, 제가 좋아하는 네가 드셔라 제가 친구가 제거예요. 이건 몇 백원이예요. 몇백원이예요? 이건... 제가 제거는 저의 생활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제품입니다. 네, 우리의 제품입니다. 와! 이거 꽤 꽤 비싼거예요. 이건... 이건 보통? 보통은 이게 좀 비싼거예요. 일반, 일반. 이게 무슨 술? 이거 이것은 차에의... 이게 뭐예요? 이게 된거예요 이건 이렇게 된거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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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이건 이건 수소 이게 뭐지? ㅎㅎㅎㅎ 이게... 그게... 근데 이거 이거 그냥 사용해서 네, 이 사이에는 달걀은 오! 이 사이요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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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이거 잘 모르겠지 이거 좀 더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생긴다 이거 좀 먹어봅시다 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 사이요 이거 8개 이거 4개 이거 좋아 이거 응 이거 좋아 제가 4개에 사용할게요. 네, 괜찮아요. 많이 사용할게요. 네,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요. 네,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요. 네,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같이 밥을 먹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밥을 먹어요. 여기 차 주차하고 구독자 차 타고 식사하러 갑니다 어떻게 볼까요? ㅎㅎㅎㅎ ㅎㅎㅎㅎ OK 와, 되게 큰 용산 닌자 용산 닌자 용산 닌자 아~~ 와~~ 와~~ 굉장히 커 원래 맨날 울 때마다 진짜 엄청 길게 해요 안녕하세요 뇨..뇨..뇨..뇨다죠? 이게...초발 88위에? 2분? 이거? 이거? 여만 어 부치다 장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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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래인 58원 한국래인 68원 정말 땡이야? 이거 도마 정말? 짜야 이렇게 하면 찍혀요 나라 우리 지수 먹히세요 와... 이게 끝내줘네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너는 라면을 먹어야지 아... 이거... 이거... 내륵의 맛 이거 도입했어 오늘은 다윗으로 남은 괜찮아 ㅎㅎ 까진 엄청 많아 저쪽에 또 있어 여기 또있고 이거 뭐야 이거 카오야 인데 대신 카오야 이거 엄청 크다 와 이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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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먹어보래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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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도 해를도 먹고 다 먹는다 풍경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내가 보는 것마다 손가락을 찍는 것마다 다 시켜서 엄청 많이 시켰어요 구독자가 그냥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시킨 거를 그래서 조금만 시키라고 했는데 계속 찍어대고 있어 되게 달아요 이거는 이제 호두 호두 오늘 샤워만 하고 면도는 안 했네 아 감자 치즈 감자 이거 안 먹었어 샤워드 뭐야 샤워드 계속 잘 나오네 샤워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네 되게 달고 맛있어 독특한 맛이야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 되게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국의筷子는 다른데? 응, 굉장히 길어 내가 젓가락질 잘하는데 이거 봐요 살이 그냥 뚝뚝 찝히네 이것도 새콤달콤 새콤달콤하고 토크 토크 두구 두부를 튀긴 거래요 두부 튀기 어우, 부들부들 맛있다 두부를 했는데 꼭 계란찜같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 아 뜨거워 아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 이건 잡채같아요 잡채 짠 쭈루 응 쭈루 응 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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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